조형예술 디자인학과는 글로벌 감각을 갖춘 창의, 융합, 실무형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예술가의 꿈을 가진 학생에게 풍부한 영감을 제공해 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인 실습 교육과 기자재를 바탕으로 실무에 강한 디자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조형예술 디자인학과는 미술, 도자 디자인, 섬유 디자인의 3개의 전공이 있으며 미술 전공은 1학년 때 한국화, 서양화, 조서의 기초 과목을 수강 후에 2학년이 되면 세부 전공을 선택해서 심도 있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도자 디자인 전공은 다양한 실험 실습 과정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도자 디자인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섬유 디자인 전공 또한 텍스타일 디자인을 포함한 다양한 섬유 디자인 수업을 통해서 예비 디자이너로서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섬유 디자인 전공 학생들은 고부가 같이 섬유 산업이 다변화 때문에 따라 섬유 제품의 디자인 개발에 역점을 두어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섬유 재료, 직물에 관한 이해, 실크 스크린, 색채학 등 여러 강의를 수강하며 섬유 디자인 전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자 디자인 전공 학생들은 실기 위주의 수업이 많고 도자의 많은 성형 방법을 배우기 위한 충분한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형 분화와 산업 도자 분야 모두 배우기 때문에 졸업 후 방향을 정하는 데 용이합니다. 각 세부 전공 수업 이외에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입체 조형 창작, 미디어를 활용한 수업, 바이오아트 등 융복합적 예술을 적용한 여러 가지 수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우들을 위해 창작 예술을 위한 전공 심화 실기 수업은 물론 예술에 관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 예술인의 미래를 위한 활동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년 학기 말에 오픈 스튜디오, 과제점 등 학과에서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여 작가의 관저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전공 수업을 통해 창작한 작품에 대해서 더욱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술을 전공한 학생들의 경우 작가, 미술 교사, 큐레이터 등으로 활동을 하고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들의 경우 도예 작가, 연구원, 소재 디자이너, 니트 디자이너, VMD, 개인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파트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학원, 교육대학원, 산업대학원에 진학해서 세부 전공을 하고 전문적인 아티스트로 혹은 학계로 진출을 해서 활동하게 됩니다. 강릉몬주대학교 강릉캠퍼스 조형예술디자인학과는 국립대학교로서 비교적 저렴한 등록금이 강점이며 링크 사업단으로 차후의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매해 진행하며 졸업 후 진로 계획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자 디자인학과는 다수의 감화시설과 학년별로 사용할 수 있는 토련기와 교관기 등 많은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기실도 넓은 편이고 개인당 전기물례를 배정받아 보다 자유로운 창적활동이 가능하며 지역사회와 연관된 창적활동이 가능한 점이 저희 학교만의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1학년 때 한국학, 서양학, 조소교과목을 이수한 다음 본인의 관심과 적성에 맞게 학기 말에 세부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1년 동안 3가지 전공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흥미와 소질을 찾아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각 전공의 특성에 맞는 실기실과 대형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고 학과에서는 학생 참여 예술활동과 지역 연계형 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부담없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어 저희의 꿈을 펼치기 좋습니다.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현장학습과 동아리 활동 등으로 선후배 간의 침묵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고 전공 분야의 활동을 직접 확인하여 자신의 스킬을 높이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외의 여러 활동을 통해 교수님들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교과목 수업 이외에 펜, 학습동아리, 미술관이나 다양한 예술 관련 기업들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선후배나 전공 구분 없이 서로 화합을 이루며 치밀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과에서는 매년 다양한 직업군의 예술가들을 초청 강의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든 순간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지원하신 분야가 예술 분야인 만큼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의 길을 확실한 목표식을 가지고 자신만의 대학생활을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조형예술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자, 섬유, 순수미술이라는 다양한 파트에서 경험을 해봄으로써 졸업 후 본인의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간절함, 대학교 면접 혹은 실기를 준비하는 성실함과 떨림을 대학교 입학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간직한 채 자기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4년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